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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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걸기 아이씨 왜 받았지? 뇌정지구나 어..어..잠깐만 허허 이럴수가 노래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잖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첨탑이.. 첨탑이.. 첨탑이 그랬어요 아잇 위에 엘리트 더 가봅시다 아니 첨탑이 잘못했어 아니.. 어! 팅샤다 어어.. 역시 팅샤인가? 다른 것도 장난 아닌데? 전략가.. 전략가.. 전략가 견전.. 제거.. 팅샤 보다 전략가가 좋지 않을까? 이걸 팅샤가.. 사람.. 띵샤가.. 사람 마음 뒤흔드네.. 상점 주인이.. 겜자라리네.. 아이씨 야 꺼져.. 이씨 뭔.. 그지야 생거 저거.. 상점 졸라 싫다 진짜.. 뱀.. 뱀이.. 쏘아올린 작은 팅샤.. 쏘아올린 작은 팅샤.. 뱀이 쏘아올린 작은 팅샤.. 딴딴딴딴딴딴딴.. 전략가.. 도 강호하자.. 어! 라가볼린 또 나왔다..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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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볼.. 라가볼..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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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지 근데? 어.. 저 뒤진거 같아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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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가가볼.. 블링.. 아니 죽었는데? 잠깐만.. 죽었어.. 저거.. 어떻게 잡은 저거.. 저거.. 아흘라 가볼린 핀 포션 빠졌네.. 능직.. 당신은 죽었습니다.. 유물 좋은거 무슨.. 을 유울만 좋았다 포션도 빠졌는데 저거 뭔 수로 잡지? 아니 이걸 팅샤게도야? 아니... 아니 뭐이래 이게 게임이냐 이거 왜이러냐 아니 이걸 팅샤게도를 주네 젠장 보스 어떻게 잡죠? 딜카드 능지밖에 없잖아 아까 수비 지웠어야 했나 이거를 조개화석으로 맞고 야 이거는 진짜 화염포션 덕분에 살았다 어씨 미친 잠만 졸라 끔찍하네 야야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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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것들 미친자들 슬라임 빠꽁 오지 사일런트 다 죽는다 이놈들아 얘네가 사일런트 학살 하고 다니자 제발 딜카드 휴 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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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에 개다 걔다 근전 걔도 머단원 아니 스네코가 왜 나와 스네코 할까 할까 스네코 근데 0코스트 많은데 근데 천적 돌진 있으면은 아니 근데 걔도 돌리려면은 결국에는 대단원 뒤로 올리게 손목검을 집읍시다 몇 퍼센트 올라가냐 한 5퍼센트 올라가냐 대단원 데미지 증가 대단원 데미지 증가 에메이징 간 유물 상점가서 제거를 보도록 합시다 3 2 3 3 허요한 엠 territ 센 다다다다다다 3 대장 아니 미친 의메이징 하네 깨뮨이야 이게 잠깐만 에 뭐예요 이거 아니 방프리아 이거 자가만 저게 말이들게 미친게임 아 진짜 13이라서 14딜을 못막잖아 그지같은게 아니 병신게임 이계도? 제비? 이계도냐 제비냐 아이고 코알루 감사합니다 계도냐 제비냐 계도가 곧 저거 등급 높으니까 계도할까 음.. 제비? 팅샤 이계도시되었네 나한테는 없지만 계도 제비? 이계도 제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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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사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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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저씨 망단 대단원 쓰려면 머더키도 애매한데 안돼 이걸 찰싹을 대단원 한번 쓸 수 있으면 찰싹은 문제없겠지 음 대단원을 쓰지 못하네 야 진략가 저거 언제 돌리냐 딴딴딴딴 애 도망써야겠네 이거 어떻게 잡으냐 도망치고 강우나 해야겠다 아 야쿠아구나 드레인님 반갑습니다 그냥 싸울까 아이고 거봐 대단원 그지 같은거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단호나 말좀 들어라 아이고... 쓸 수 있나 그래도? 쓸 수 있겠네 으아... 세모함... 세모함에... 저것도 나왔다 세모함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드가 예사롭지 않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개 노답 사병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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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봤네 아이 저거 왜 이렇게 빡티려 잠깐만 저거 원래 빡티렸네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납딜 너무 심하구만 납딜 너무 심하구만 대갑축만 더 되면 좋을텐데 미속인 임만하십니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수목금 옆에 대단한 것들이 나왔죠 하이 최선종도 걸어오지 해보아지세요 계산 안됬듯 아아 필요없어 되는게 없어 야 저거 왜 저렇게 쎄 대단한 좀 생각하면서 잘 써야겠구만 직관적인 미란이 나왔습니다 안잡혔네 예비군한테 행군을 시켜요 진짜 나빴다 안잡혔네 이케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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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비 아 대단원 쓰기 왜 이렇게 버겁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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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스네코의 외형들 크경 하운드 막았습니다 작도 작도 세버항 구렁반 그럼 이제 7장이야 엄청 헷갈릴 것 같은데 5장씩 계산하다가 6장 7장 계산하려면 불탄 엘리트 아 화상 넣지 아니 화상까지 들어가니까 아 짜증나 와우 타격 최고 케이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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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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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검이랑 외형질사냈고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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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빙이에서 이런 덱 돌리면 이에 잡고 저거 뽑으면 돼 붕대 뽑으면 돼 암튼 그럼 붕대 아이씨 탐플이나 유독 발돌림 좀 줘봐 탐플 줘라 탐플 염주이자 쓸 데도 없는데 왜 나온겨 탐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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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Real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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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가 들어가면 계도를 좀 덜 쓰게 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경기 있으니까 엘리트 말고 일반 보자. 달팽이 특... 심장보다 빡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대의 이계도 흐릿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때리고 있었지? 덱 돌리는데 의미가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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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머리? 말 험하게 하라니까? 아니 빈머리는 괜찮냐? 아니.. 닌.. 닉네임도 빈머리면서.. 맨들맨들 한 마리.. 아니 이제.. 압도로.. 코스트도 늘어났는데.. 여전히.. 여전히 대단어는 못쓰네 아니 나도 대단어 좀 쓰자 했나.. 덱이 두꺼우니까.. 안 된다.. 코스트.. 코스트 전단.. 제비? 괸전? 제비? 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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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괸전.. 괸전.. 강화 안하고.. 제비.. 을 효과같이.. 괸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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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게 자꾸 개도로 돌아가니까 대단원 쓰기도 힘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렁이의 소모가 면은 보수유를 완전 말아먹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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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카카... 카카... 아이.. 대도론이 빠지네 리사이닌 나가시다 까끌 아니 대단원 존 하긴 이거 지금 이렇게 돌리는게 잘 나오는게 더 이상한거긴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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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개도가 자꾸 대단원을 벌이니까 대단원을 쓸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심장은 잡으려나 근데 심장에서는 저거 상태 이상 들어와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발 놀림이 두석이긴 한데 이제 발을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지켜봐야죠 이제 발을 지켜봐야죠 이제 발을 지켜봐야죠 압도 스노우볼입니다. 아니 대단원 쓸 확률이 이렇게나죠? 절반 위에 있으면 오케인거 아냐? 잘 모르겠다 왜 개뽑일 때마다 맨 위에 있냐 대단원 관종식 아 킬각이었구나 티샤를 못먹은 아니 걔도 이따구로 나올 줄 몰랐지 걔도 이따구로 나올 것 같았으면은 티샤 1층에서 집었지 가보징한테 죽지 않았을까? 근데 가보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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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가보징어 오징어 고단원 오징어 가보징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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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징어 거울 할 거면 발돌림이 낫겠죠? 뒤지기 싫으면 지금 수비 수비 빡셀텐데 거울 계도는 필요없어요 계도 쓰레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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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3불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총알 배송 진짜 총알 배송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끔찍한 패턴을 생각되었을까 대단원을 못쓰니까 답답해 죽겠네 대단원 이렇게 힘듭니다 대단원을 못쓰고 심장수잭도 상세이상 5개밖에 안 넣었는데 얘는 계속 넣었고 아씨 실수했다 아잇 너무 지루해서 실수했다 그냥 다시 할까 안깎여도 든 피깎었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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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어놓는 장식입니다 하아이 필요 뭐일까 아니 드로도 개크지가 내 아아아아 휑신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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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